사랑은 아닐 거라고 넌 내 안에 커져가고 있어 그만큼 사랑하나 봐 그만큼 기다리나 봐 그토록 아프게 해도 내 맘은 다 떠날 수 없나 봐 사랑은 하나인가 봐 내 맘은 변치 않나 봐 너의 향을 지켜온 사랑 이제는 다 말할 수 있다고 따뜻한 너의 눈빛이 따뜻한 너의 사랑이 바람 날수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 아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내 거야 영어 그래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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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감사합니다. 네. 사진 찍었어요. 사진 찍었어요. 사진 찍었어요. 네. 네. 제시견로 한 번 해봐. 화면 안 보다. 죄송합니다. 정보사인가요? 네. 안녕하세요 DC 갤러리의 여러분. 미남이시네요 갤러리에 매일 밤 열심히 새벽까지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있으면 끝납니다. 끝나기 전에 오키나와 촬영도 가긴 하는데 아... 혹시 제가 뭐 한 게 있을까요? 저는 뭐 주변에서 ANGEL 바쳐준 것밖에 없는데 아 ANGEL 앞으로도 잘 나가고 아... 이게 궁수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 스커톡 나오길 바라는 마음의 파헤칭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저 온라인 있을 수 있어서 파헤칭해 줄게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나중에 애들 좀 가져올게요. 아 예예예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좀 문시의 아카라신 분이 아니에요? 소프패션 하신 분이잖아요. 네 그럼 잘 고맙습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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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사진 찍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네 저는 김 기자인데요. 네 고맙습니다. 여전히 모든 건 다 처음부터 많이 서러웠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배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불구하고 작가 선생님의 영혼을 좋게 받으셔서 지금 계속 끝까지 살아남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고유민 한 개 한번 놀러오세요. 아 예. 저희 인증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저희 주소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요거대로 싹 들어오시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급격하게 기다리세요. 빠른 시일에 오시는 사진 찍어드리시 올려주시면 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엔시랑도 잘해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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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